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024의 김유복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변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전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25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줄을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네 번째 변화는 우리가 서로에게 전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왕이신 예수와 함께 전투에 참여합니다 바울은 에바 보로디도를 형제요 동력자이며 전후라고 불렀습니다 초신자 사울 곁에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랬고 바나바가 그랬죠 그리고 그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내고자 하는 마치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용감한 병사들 같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혼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의 생존과 성장에는 바울 주변에서 함께 싸워주는 전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색을 탈출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과 만나서 우정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먼저 믿은 그들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셨는지 그들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마도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변화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잡아먹던 호랑이가 초식동물이 되었다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서 사도들에게 데려갑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사도들 앞에서 사울이 다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담대히 선포하고 증언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세신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기를 바란다면 교회와 잘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바나바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신가요? 바나바 특택의 사울은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들과는 토론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유대 사람들, 찐 유대 사람들하고는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사울의 친구들은 이들의 위협으로부터 사울을 구출하고자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그를 보냅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울을 혼자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돌보고 그의 구출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도피자금과 백삭스를 지불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혼자서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헌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연결되려 하지 않습니다 김난도 교수가 나노사회라고 불렀던 초개인주의 시대의 영향을 그리스도인들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혼자 유튜브로 좋아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좋아하는 찬양팀의 찬양을 따라 부르고는 혼자 기도하고 혼자 헌금을 보냅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서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 생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함께 싸워줄 교회 친구들을 곁에 두고 계신가요? 세번역에서 9장 31절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구수가 점점 늘어갔다 교회의 평화와 성장 뒤편에는 광주리에 담겨 탈출하는 사울과 그를 구출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그와 함께한 전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보금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우는 전우들의 우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전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투를 위해서 함께 싸워주고 여러분이 쓰러지면 일으켜서 함께 달려줄 전우가 있으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그들 곁에서 그들이 쓰러질 때 일으켜줄 수 있고 그들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에 동참해 그들의 고난에 함께하는 그런 전우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 서로가 그렇게 전우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되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전우가 되고 또 누군가의 곁에서 그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